이사야 나 오늘 교구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아직 결정 못 했어? 아니요 가요, 선배님 딴 데서 아끼면 되지 뭐 가요 방글라아, 엄마 왔다 어? 그게 다 뭐야? 이거 하하하하라고 독일 교구인데 이 비싼 걸 산 거야? 어떻게 알아, 당신? 문산에서 사귄 엄마가 얘기해 주던데 걱정 마 중고라, 반값에 샀어 그냥 환불해 어? 방글이가 이제 좋아할지 모르겠네 좋아할 끼다 아, 방글라 이제 화했나? 에이, 갓을 싸우면 오래 안 간다 눈꼽 실어 볼 정도로 사이 좋은 거 모르나 형님 그건 그렇더라구요 흐흐흐 이거 당신 자기 만족 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당신이 뭘 안다고?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? 왜? 나 방글이 아빠야 나는 방글이 엄마거든? 앗 와, 와이란 언어가? 아니, 저 또, 또 싸우는 거야? 아니야 아빠 아침 그분CUCUCUCUCUA 예